오늘 우리 칼국수 한번 해먹지 날 좀 더워도 겉절이 맛있게 묻혀가지고 칼국수 한번 하자 더워도 맛있지 겉절이지 이거 한 통만 해먹자 배추야 괜찮다 배추 진짜 좋다 배추가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속이 깍찼지 겉절이 해먹기 딱 좋다 이게 그렇게 두껍지도 않네 그러니까요 제가 적절히 맛있게 묻힐테니깐 엄마가 더워도 칼국수 육수 좀 내주세요 응 이거 너무 길다 이거 한 토막 더 내자 너무 길어도 아무리 절다고 해도 먹기 불편하더라고 반포 부양은 너무 적잖아 반포 부양은 너무 적잖아 절으면 뭐 얼마 안되잖아 서라우라도 괜찮다 깨끗해 응 됐다 아이고 겉절이 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점심때 한 끼만 칼국수 맛있게 해서 먹자 엄마 응 나 이거 먹자 절일게요 알았어 너무 재밌어요 잠잘 깨끗해 깨끗해 안심 다 밋아 이건 뭐야? 양파 야채를 넣고 무ctory 아히 매콤하게 물 양파 김치 마요네즈 마요네즈 멸치 마요네즈 생강 에어컨 을 양념을 빼주세요 잘 먹기 때문에 Konstant none 나가 skilled 살쾌다 양파 이은라 한 번 더 넣어서 다진거예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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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약불금 매운 고춧가루 마늘 양파 마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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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하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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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 바삭바삭 부위맛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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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소금 고기를 고기 고추 소금 소금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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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졌네 잘 자졌네 물 좀 빼는 동안 밀가루 풀 좀 써놓을게 밀가루 풀 써가지고 좀 대직하게 해가지고 양념에 버무려요 엄마가 멸치 육수만 책임져주고 칼국수만 더워도 좀 끓여주세요 호로록 완성! 고추장 ette 편의점 고추장 pokgio 깍두기 볶은 대파 고춧가루 물을 잘 뿌려줍니다 물이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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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엄마 간 좀 봐주실래요? 오오 잠깐만요! 마지막에 깨 좀 뿌리고 겉절이니까 깨 좀 넣어야지 자, 간 한 번 보세요 맛있겠다 간은? 맛있어 맛있어? 간 맞아요, 엄마? 예, 됐어요, 엄마 우리 칼국수도 다 됐죠, 엄마? 응 예, 고생하셨어요 응 응 그래, 과자 응 콩 하이라 gota 모르겠다 그치 여보 굿 으으으으으으윽 매운소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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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